성우 엠비테크가 한솔 에코패키징으로 새롭게 사명을 변경합니다. 성우 엠비테크는 40년 넘게 식품용기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친환경 식품용기 제조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종이 소재를 사용하여 라면이나 컵밥 등 가공식품용기와 사각 및 원형 일회용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종이용기 제조업체입니다. 한솔 에코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사명은 친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포장을 뜻하는 패키징이 결합한 것으로 친환경 식품 패키지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에코패키징은 사명 변경을 통해 식품 패키징 부문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종이 소재와 PE 프리 수삼 코팅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종이용기 제품의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